두끼떡볶이 먹으러 갔네 두끼떡볶이가 있다는 쇼핑몰에 왔어요 되게 큰 쇼핑몰 2층에 있대요 여기 오니까 옷 사고 싶은데? 하지만 두끼떡볶이 먹으러 가야지 두끼떡볶이 먹으러 가야지 저 여기 처음 먹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갖다 먹는 건가? 두끼떡볶이 먹으러 가야지 두끼떡볶이 먹으러 가야지 두끼떡볶 베 didnt 하나 두oc반 Care 두 gì 찾아온간 두더라고 두 eerste 두두뒤 두끼떡 advocating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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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옆에서 외국분들이 쳐다보시네요 맛있어 보이니까 빨리 끓여라 너무 배고파 쌩고춤 더 포올게요 인도네시 메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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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쭈핑몰에 있는데 제가 바깥쪽에 앉았더니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지 계속 구경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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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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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